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용도지역과 용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규제를 완화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후보는 일부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진단 등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주민 100% 재정착을 위한 주택금융정책을 도입하고 순환형인 인천도시철도 3호선을 건설해 원도심과 신도시를 잇겠다는 구상입니다. 자유공원 일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유럽형 주택이나 한옥단지를 조성하고 동구 일대는 암스테르담식 수변도시로 꾸밀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공원 일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합니다.